자 계속 가보도록 하자 어... 누가 원맨플레이로 블랙드래곤을 잡아볼까요? 음... 니가 갈래? 근데 니가 가볼래? 어... 산성 데미지 자 얘가 가도록 하자 그래 니가 가봐 자 썬드가 썰어먹죠 자 썬드가 썰어먹죠 자 썬드가 썰어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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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굉장히 안죽네요 빨리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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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굉장히 안죽어요 음 아 이거 이것도 안했었구나 이것도 했어야 되는데 음 됐죠 이게 그 아무나 낄 수 있는게 정말 좋아 게다가 타코가 모자르거든요 항상 늑대인간의 나쁜점은 다 좋은데 명중력이 개판이야 명중력 보정해주는 아이템 많이 껴야돼요 이거 플러스 이거 명중력 보정 두개 해주는거죠 오 디스펠 오 디스펠 에로우 볼트 블러드 블러드 싱어체인 드릴드 아 이게 표현이 잘 되려면 암호 클래스가 좋긴 한데 쓰레가 없다는 게 참 난감하네요 내가 앞으로 나가서 싸울 것도 아니고요 너도 앞으로 나가서 싸울 거 아니고요 이모에는 좀 그래도 이거 체인 메일로 표시가 되려면 캐릭터 그걸 뭘로 설정해놔야 되지 이게 표현이 제대로 되려면 전사로 표현해야 돼 파이터로 표현해야 되나 캐릭터를 아 파이터네 파이터로 해야지 제대로 나오네요 그러면은 얘도 파이터로 해놔야지 이걸 표현이 잘 되겠네 음 잠깐만 이거면은 어 이거 스프레이트 암호를 아 그래도 해야되지 참 아 스펠일 내성굴림이 사나 플러스 해주기 때문에 아 3 3 3 잠시만요. 잠시만요. 전에 시험 좀 해본다고 혼자서 뻘쩍거려있던건데 키파 열고요 아 이모엔 저 어퓨어런스를 자주 바꾸는 것 같아 저게 참 애매해요 음 파이터 피멜 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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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파이터 피멜 휴먼 파이터 피멜 휴먼 야 너도 한번 바꿔보자 너는 메이지 메일 휴먼 맞는데 휴먼 로고 이걸로 해볼까 자꾸 깜빡깜빡해가지고 안돼 이것때문에 그러는거 아니겠죠 머리가 깍까머리 같아요 아 아 그러네 아 이모엔 도둑이 어를디는데 도둑 오블둑하면은 이게 안되겠죠 안될 것 같은데 잠깐만 씹푸 티 티티티티티 시티 시프 피메일 피메일 휴먼 이거 봐 이거 티티게스님 어서오세요 티티게스님 어서오세요 쯧 에휴 그냥 원래 있던대로 원래 있던대로 하죠 쓰지마저거 그냥 대맘써 로브써 로브 응 됐어 됐어 어 여기가 아닌데 여기가 아닌데 아 나 여기 저장해놨지 참 다행이네 예스 예스 그냥 그냥 이걸로 가 예스 예스 별로 안어울려 멘몽뚱 멘몽뚱이 같애 그냥 버려 이건 쓰레가 없다 으흠흠 레벨업을 하죠 에너지 블레이드 으흠 제가 성배까지 얻었어요 그럼 문블레이드 하나 남았죠 겁나게 빠르네 으흠 으흠 야야야야야야야 어딜어봅이야 어디야 으아 으아 으아아 아 네 비사님 안녕히 주무세요 어? 흐흐흐흫 갑자기 핫프라이프 흐흐흫 흐흐흫 흐흫 흐흫 아 네 비사님 안녕히 주무세요 어? 흐흫 오 게이트 어 문블레이드 원래 장 거 아니었나? 음 저거 문블레이드는 이것저것 여기저기 많은 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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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걷기 조용히 걷기? 조용히 어 은신 은신이 아니군요 예스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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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띄 흫 흫 흐흫 흫 뭘 뭘 내가 뭘 잘못했다가 뭐 흫 뭐 맘에 안드는게 있엇... 있엇... 있엇 흫 변하지 않는다 이거에요? 방송실력이 변하지 않아? 늘어나지 않는 방송실력 늘어나지 않는 방송실력 그 말하고 싶었던거지 지금? 아 그 말은 하고 싶은데 어 왠지 직접 말하면은 아유 방송실력이 하나도 안 늘었네 라고 말을 말하려면은 뭔가 미안하고 여기도 뭔가 있네요? 아깐 없었던데 아이들을 살 살해하다니 오늘 정의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무기를 버리고 항복해라 당신 동신은 멸망했소 너희가 되는 차라리 죽는게 낫소 그렇지 않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도록 하죠 야 고우 야야야 잠깐만 너 왜이렇게 많냐 아이고 틀렸어 한번만 더 야야야 쟤까지 죽는다 어? 어? 너 이펙트래 이펙트가 없겨 에라닌이 나를 여기 보냈소 난 환상이 아니오 음 음 야 왜 노이펙트야 쟤네 면무기까지 에파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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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얘 얘 죽겠다 오케이 몇가지 야 잠깐만 야 너 우리 편 아니야? 왜 쟤를 죽이려고해? 어 아이템 하이벌 좀 줬는데 조금의 줌은 진실이야 쓸만한 것들이긴 한데 조금의 줌은 이제 다 있지 않나? 아 얘는 없네 6레벨 필요없는거 하나 지우고 야 지니어스도 몇개 안 남았네 근데 몇개 아까 저번에 열몇개 또 사다놨었는데 이제 다 썼나 됐어 어우 진실의 시야를 진실의 시야를 겁나게 많이 주네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나도 너 도와줄께 야 얘야 좀 고쳐라 됐나? 별로 반응하지 않는데 블랙드래곤은 이미 내가 이미 그 했는데 내가 여기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어? 여기 상점이 없나? 야 상점이 없어? 없나보네 에잉 루이패트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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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너 집단치료 하나 있잖아 있어 저 다 찼어요 저 장을구요 어? 이거 왜 안 열려? 어? 여기 아니야? 뭔가를 또 해야되나? 아 성원에는 신전에서 성물을 찬 다음 릴리펜의 화살을 소환하세요 신전이 저기 아니야? 아 여기가 신전인가 본데? 아 여기가 신전인가 보다 아이구야구야 가도록 하자 뭐 이레니쿠스 이레니쿠스도 썬드가 썰어먹을까? 썬드가 썰어먹을 수 있을까? 모든 보호마법을 싹 싹 딱 온 다음에 썬드가 앞장서서 음 너 아직도 있었어? 너 아직도 있었어? 음 문블레이드 성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더이상 신전이 오염되어서는 안된다 위대한 위대한 참나무 아바타가 당신 인간 앞에 서있다 잎사귀의 군주에 주위를 끌려면 무엇을 받사내야 하는가 존 이레니쿠스라는 마법사가 아 아 추방단재가 돌아왔구나 한태의 일포였지만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하다 다시 생명의 나무에 대항해 자신을 희생시키려는구나 그 추방자는 자연을 타락시킨 힘으로 스스로를 보호한다 나는 그를 건드릴 수가 없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C3 능력 있는 거식인데? 어... 그러네요. 아... 상점이 나왔군요. 상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쓸만한 건 없다. 다 있는 거 아니야? 9레벨... 8레벨 마법을 좀... 트리거나... 주문 트리거가 없네. 흠... 흠... 주문 트리거가 없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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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전기가... 전기록도 뭐가... 다 있지? 가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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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다. 고마워. 고마워. 엄마... 일단... 이... 렛츠는 그...? 저는... 자 여기서 이것까지 쓰면 안되네 똑같네 아이 뭐야 별로 안좋잖아 네에에에에에에에에 넌 나무껍질이야 내가 쓰면 되는건데 어 뭐야 헐 모래골엔 모래가 되버렸군요 고 가자 뭐 뭐야 진짜 뭐라고요 아 비즈오케 아 비즈 예스 컨새러이터 뭐 뭐 이즈 마이탑 아이웨쥬 마이 베스트 음 어..먹는..먹을수..이게.. 이게..이게 굉장한거거든요? 저게 아마 완치할수..완치가 가능한.. 어..거시기였던걸로 기억하는데.. 그..포션.. 포션.. 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이걸 먹으면.. 저장하구요.. 아..여기구나.. 자..제가 기억하기로.. 어.. 여기가 이제 끝판 이에요.. SOA의 끝판.. 자..잠시만요.. 끝판 가기전에.. 잠깐.. 쉬도록 하죠.. 곧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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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중이에요